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시장에서 공개 매수하기로 하면서 하이브의 반격에 나섰습니다. 오늘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공고를 통해 이날부터 26일까지 SM엔터 주식을 주당 15만 원에 공개 매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의 공개 매수 가격은 하이브가 지난달 공개 매수에서 제시한 주당 12만 원보다 25% 올렸습니다. 전날 SM엔터 종가보다도 높습니다. 양사가 매수하는 주식은 총 833만 3641주입니다. 이는 SM엔터 주식의 35%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공개 매수에 성공하면 카카오는 하이브를 제치고 SM엔터 최대 주주에 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하이브가 이에 맞서 더 높은 가격에 재차 공개 매수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